안녕하세요 장학기인 백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실습장에 나왔어요. 유압실습장에 나왔고 공유압실습장 제가 8월 14일부터 실기시험이 있다 보니까 요즘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서 내려왔고 일단 제가 계속 뭔가를 풀긴 했는데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유압 가지고 이번에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고등학생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공압은 마스터를 했는데 유압이 살짝 유압도 유압 조절 밸브까지는 가능한데 다른 거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게 좀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일단 시험 보는 것처럼 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됐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려고 이거 10번이네요. 유압 10번인데 도면 그리는 것, 전기 도면 그리는 것부터 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50점이겠죠. 50점 50점에서 이제 공압하고 유압하고 합치면 100점이 될 텐데 일단 거의 뭐 45점 50점이 맞을 수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이 단계 선도를 보고 변이 단계 선도가 지금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5는 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게 릴레이의 개수예요. 그래서 5개 가지고 하나의 회로를 완성해라.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가 5개가 들어가는 것이다. 5개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런 뜻인데 6개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동작까지 하면 6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면 작성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0분 딱 됐는데 아마 도면 작성부터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단계 선도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카메라를 좀 삐딱하게 하거든요. 앞쪽에다 놓고 해서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풀어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다른 분한테는 좀 틀려요. 변이 단계 선도를 보고 다른 분들은 리미트 스위치의 위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패턴대로 할 거예요. 그냥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패턴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S2, LS4, LS3, LS1 이렇게 해놓고 저번 영상부터 했긴 했는데 X1, X2, 3, 4, 5번 그분이 여기 변이 단계 선도에 나온 것처럼 5는 1 그래서 릴레이인데 5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력을 보시면 단동 하나의 복동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출력이 3개 나오는 거죠. 일단 출력을 3개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화살표를 이렇게 저는 항상 하죠. 이렇게 뜻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X2는 B 실린더를 전진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일단 카메라를 그냥 사이에다 놓고 찍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네. 출력이 3개 나온다고 했잖아요. 출력이 하나, 둘 그래도 A4 용지니까 좀 크니까 이렇게 할게요. 단동이니까 얘가 이제 Y1, Y2, Y3 써놓고 A 플러스, A 마이너스고 얘는 B 플러스, B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 단동이니까 단동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출력을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출력을 먼저 그냥 아예 작성을 해놓고 출력책 작성해놓고 조작책 작성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출력책 작성해놓고 출력책을 먼저 합니다. X1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A 실린더 후진은 여기 보시면 A 실린더 후진은 X4가 동작을 한다. X4가 그럼 X4에 B 접점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자, B 실린더 전진 B 실린더 전진은 X2 X2 자기의 여지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B 실린더 후진 B 실린더 후진은 X3이네요. 여기서 여기에 X3 이렇게 X3에 B 접점 이렇게 출력은 일단 끝났습니다. 출력 끝났고 이거 가지고 하려니깐 상당히 복잡해요. 제 카메라를 앞쪽으로 놓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 복잡해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지만 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연속동작까지 시킬 것이기 때문에 연속동작을 할 수 있는 P, B, Q 를 놓고 카운터 늘 얘기하는 카운터에 B 접점을 써서 X0를 동작시키고 X0에 A 접점으로 자기의 여지를 합니다. 연속동작을 쓰는 것이고 한 번 동작을 시킬 때는 P, B, W, N으로 동작을 하죠. P, B, W, N으로 동작을 하고 리셋 시켜주는 릴레이 X5번을 B접점으로 쓰고 X1을 놓고 그것부터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X1에 A 접점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속동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X0까지 해서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리미트 스위치 순서를 쓰면 돼요. LS2 LS2는 X1에 A 접점으로 X2가 동작을 하고 X2에 A 접점으로 자기유지를 시킨다. 이게 패턴이에요. LS4번 LS4번은 X2에 A 접점으로 X3가 동작을 하고 X3에 A 접점으로 자기유지를 한다. 패턴대로만 그리면 되죠. LS3번 LS3번은 X3에 A 접점으로 X4가 동작을 하고 X4에 A 접점으로 자기유지를 한다. 마지막에 있는 리미트 스위치 LS1은 X4에 A 접점으로 X5번 리셀시켜주는 것까지 동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있네요. 카운터를 하나 닫니다. 카운터를 C1이라고 달고 전원을 넣고 입력을 시켜주는 것은 마지막 릴레이를 이용해서 입력을 넣고 리셋은 X0에 B 접점으로 해서 리셋에 시켜주는 것을 넣는다.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지금 도면 작성 5분 걸렸네요. 얘기하면 서 있는데도 5분 걸렸고 일단 0,1,2,3,4,5,6 C B 접점 1,2,3,4 그죠. 잘 됐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비워놨어요. 비워놔서 저기다 장착을 하고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은 한 5분 사이에 그랬고 지금 한 4분 지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빈 거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빈 거라 그러면 일단 출력을 봐야겠죠. 출력을 보고 이제 실린더를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빨리 재빠르게 실린더를 찾아야 돼요. 저는 실린더를 위치를 알아놨으니까 원래는 실린더 위치는 항상 항상 그 이쪽 방향에서 볼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방향 그래야 오른쪽 방향으로 설치해야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솔라레이더 밸브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은 틀릴 수도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실린더 두 개를 설치합니다. A실린더와 B실린더 설치를 했어요. 일단 시험시간을 그 시험시간 전에 시간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무엇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빠르게 해야겠죠. 그래서 실린더 두 개를 장착을 했으니까 리미트 스위치를 장착을 해볼게요. 리미트 스위치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전진 완료에 방향을 둬야 돼요.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후진 완료에 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이걸 후진 완료에 이렇게 만약에 사용했다면 부러질 수도 있지 않나요. 전진 완료에 방향을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가 한 손으로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전진 완료가 이 실린더에 최대 거리가 됐을 때 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회로를 보다 보면 이거는 지금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진 완료 완전히 후진 완료 때 이거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신호를 한 번 주면 계속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퀄스 값에 의해서 속에 있는 스프리라는 막대기가 계속 그 방향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진 완료 후진 완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림트 수지가 터치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이쪽에 후진 완료에다가 끼울게요. 호진 완료에다가 설치하고 안 맞으면 터치가 안 되잖아요. 확실히 안 되네. 다른 걸로 해볼까.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공압에 쓰던 걸 가져와서 이거 보다 연결해 볼게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아 힘드네요. 여기까지 찾아 놓고 솔밸브 한번 찾아볼게요. 솔밸브가 단동과 솔밸브도 이 화살표 방향이 같은 걸 찾아야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비실린러에다가 비실린러에다가 이걸 써야 돼요. 딱 보니까 비실린러에는 맞은 것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여기가 와이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실린 솔레로이드 밸브를 하나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겠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금 보시면 솔레로이드 밸브가 지금 P에서 와서 이렇게 보면 A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A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장착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기적인 신호를 주면 네가 이렇게 할 테니까 B로 나오겠죠. B로 나온 것이 이쪽에 설치를 해야 전진을 할 테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잘 모르게 했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떨어트렸고 소리가 엄청 크네.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A, B가 합쳐져 가지고 탱크로 빠지고 있지만 결국은 결국은 이쪽에 Y1이라고 동작을 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전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트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얘가 앞쪽에 와 있어서 후진하고 있고 B가 전진을 시켜 줘야 되는 것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가서 이런 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작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 여기 보시면 유압기기를 선정하여 고정판에 배치하시오. 여기 보니까 압력을 설정하시오. 압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압력 게이지가 있고 압력 게이지가 있고 릴리프 밸브를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릴리프 밸브를 장착하는 게 기본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거기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릴리프 밸브를 장착을 해야 돼요. 여기 릴리프 밸브가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까지 장착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호수 연결한 건 다시 할게요. 일단 호수 꽂고 하는 거는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호수 꽂는 거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압력이 여기서 발생을 해서 압력 게이지가 설치되어 있는 요거에다가 굼대기를 굼대기 굼대기에다가 설치하고 굼대기에서 굼대기에.. 굼대기에 sera 나오는 소속을 릴리프 릴리프 밸브를 이용해 당근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이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압력을 4 플러스 마이너스 0.2 메가파스칼로 하라 그랬잖아요. 40에다가 40이나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게 메가파스칼이니까 4에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압력을 맞춰야 돼요. 압력을 한번 맞춰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고가 40이에요. 이거는 안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렇게 맞춰놓고 맞춰놓고 왕호 이렇게 1 2 2 2 2 3 키를 탱크로 빠지는 것은 키라고 써있는 것은 탱크예요. 키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지금 A실린더 B실린린더를 할 거예요. A, B, B, A에서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파상표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시험자에 대한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파상표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 전원을 먼저 넣으면 됩니다. 컴퓨터를 켜면 잘못되어 있다고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꼽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코스까지 꼽는 것은 기본통장으로 끝났습니다. 기본통장 끝났고 전기회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그럴 때는 도면 작성한 것을 봐야겠죠. 도면 작성한 것을 엉터리도 했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번 구성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고 이렇게 붙여넣고 하면 쉽고 이쪽으로 붙여넣고 하면 쉽고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놓을게요. 이건 나중에 시트 유지보수가 될거고 지금 얼마나 됐지? 지금 보면 한 30분 정도, 20분 됐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를 다 연결할겁니다. 마이너스를 먼저 연결합니다. 마이너스를 연결할 때, 저는 이제 카운터도 써주니까, 카운터도 마이너스를 연결할게요. 마이너스가 시험장에서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이너스를 많이 쓰기 위해서 연결됐습니다. 마이너스 미셋에도 마이너스 카운터에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펌프시켜드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 벨리브도 마이너스 펌프시켜드리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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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플러스 동작을 시킬거에요. 플러스로 동작을 시킬거에요. 제일 먼저 출력측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측은 제일 마지막에 회로를 그릴때는 제가 출력측을 먼저 했지만 실제 도면 작성을 해서 이거 가지고 작성을 뭘 만들려고 그러면 앞쪽서부터 하는게 좋겠죠. 당연히 이렇게 pb1 pb2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pb2 부터 동작을 할게 전선이 어디있든 pb2 pb2 플러스를 유니티에 유니티에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는 아무래도 말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러면 정리정본에서 고점을 딱히 넣어버릴 것 같아요. 정리정본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옆에 pb2 에 자 a접점으로 a접점에서 나와서 a접점에서 나와서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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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삐덕점이죠. 삐덕점 이경으로 해서 x0 가 동작을 릴레기에는 마이너스 연결 안했냐 릴레기에는 마이너스 연결 릴레기가 총 6개 쓰입니다. 변기관계의 첨소도에 쓰이는 것은 5개지만 6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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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동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릴레기에는 6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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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가 4개가 sechs개가 8개가 8개 Jerk 카운터 10すごい 7 slowly 릴레기 6 그릇 셀 Ed 그릇 각 엊 이미 ر nel crazy çek 일단은 그냥 X0로 이해를 쓸게요 X0로 들어가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거에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오늘 유학주기에 파운트 밸런스 밸드하고 이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살짝 끊고 전기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갈게요 일단 기본 동작은 끝났어요 지금 펌프 놓고 전원 놓고 기본 세터는 이렇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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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로 동작하는 동작을 맞고 그죠? 연속 동작에 보시면 아, 이렇게 전원 하나 맞고 이렇게 하고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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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한번 해볼게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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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3번째도 완벽하게 됩니다 2번째는 완벽하게 됩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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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3번째 3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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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됐고 이제 유지보수를 한번 해볼게요 유지보수 유지보수 중에서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게 A실린더 후진 C 1방향 A실린더 후진 C A실린더 후진 C 즉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나오는 부위 나오는 쪽에다가 설치를 하라는거죠 미터 아웃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미터 아웃으로 하라는거에요 미터 아웃으로 하라는거에요 그 때문에 1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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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거죠 1방향 1방향 2방향 이렇게 생긴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는 일방향이니까 나오는 쪽에 설치를 해야 되니만 나오는 쪽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설치하면 일반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오겠죠. 설치를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잠궈놓고 속도가 느리게 한 번 해볼게요. 컴퓨터 안 쓸 거니까 컴퓨터 일단 저만 끌어놓고 컴퓨터 일단 컴퓨터 한 번 해볼게요. 컴퓨터 일단 컴퓨터 한 번 해볼게요. 컴퓨터 할 때 해드리잖아요. 해드리게 보조를 해라. 이거 안 되는데? 좀 빨리네. 빨리네. 너무 빨리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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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향으로 해서 하나를 했어요. 일단. 일단. 하나가 끝났고. 하나를 끝냈습니다. 후진 속도를 조절해서 일방향으로 하고. 유지형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 1이 동작되고. 이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유지형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 1이 점등된다. 2이 점등된다. 아. A적정 수낭이네요? 그리고 이제. 수위성을 못결해 가려고 하는건 되고. 램프가 여기다가. 램프 일단. 이것을 마이너스하자. 마이너스하러. 무지형의 A격점으로 써라 무지형의 A격점으로 써라 무지형의 A격점으로 써라 이때 C격점으로 써라 불이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점등이 됐어요 일단 점등이 됐어요 유지형으로 누르게 되면 잘 안보이는데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거죠 이 다음에 뭐라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유지형 스위치를 누르면 점등되고 램프 1이 점등된 상태에서 PB1을 누르면 기본 동작 PB2를 누르면 연속동작을 하게 구성하시오 그럼 이거 간단한거죠 유지형 스위치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램프를 점등되지 않고 연속동작도 되지 않게 해라 이건 그냥 A격점을 써가지고 여기 또 유지형에 여기 또 접점이 있잖아요 접점이 있으니깐 여기 다 1과 2가 다 플러스가 시작점에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는건지 두개를 동시에 1과 2를 같이 물려서 물려서 이렇게 유지형의 하나의 접점에다가 2개의 접점이 있으니깐 이렇게 물려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얘를 그냥 유지형을 누르지 않으면 동작을 할 수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켜고 그리고 자 요상 배치가 안보이는데 요상 배치가 안보이는데 요상 배치가 안보이는데 요상 배치해서 얘 지금 PB1과 PB2 안 눌리죠 안 눌리고 얘가 눌려있어야 그죠 아 얘가 이런거네 이러면 안되네 자 이걸 갖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갖다 놓는 저는 요기 옆에다가 그냥 요거가지고 쓰려고 그랬더니 안될 것 같아요 이게 완과 추구가 어떤건지 모르겠네 제가 또 대충 해가지고 자 요게 완 요게 완이라고 치고 요게 2라고 치고 요거 치고 여기가 있는건데 원래는 이게 이제 완과 2에다가 전기를 인가하지 않으면 되는거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플러스가 요렇게 해서 얘가 눌렸을때만 눌렸을때만 여기 접점에다가 C접점에다 연결을 해주면 되는거에요 이게 이게 접점에다가 전기가 없어서 가치에는 두개를 같이 물려줍니다 그러면 전기를 얘가 어떤게 켜져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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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만약에 켜져있지 않으면 눌러도 동작을 안한다는 소리지 여기 지금 하나 빼놔서 그렇지만 참새 여기 락을 유지형이 눌려있지 않으면 둘다 동작을 하지 말아라 그죠 눌려있을 때 눌려서 점등이 되고 점등이 된 상태에서 누르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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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네 동작은 3회가 되고 여기 선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이게 맞는데 지금 하나가 얘가 얘가 동작을 안해 눌렀을 때 이걸 여기다 놨지 제가 한 손으로 막 하다보니까 이걸 여기다 여기다 놓고 여기 살짝 헷갈리네요 이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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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 근데 한 번 동작이 안 돼요 아, 되네 선이 살짝 연결이 안 돼 썼나 보네요 그래서 피 여기 유지형이 켜져있지 않으면 둘 다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켜져 있어야 뭐 완 세트도 동작을 하고 뭐 저기 리셋이 안되서 한번밖에 안되겠지만 이렇게 동작을 해라 요것도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어렵지 않게 유지형도 어렵지 않게 됐고 실린더 B 여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파일럿 조작 체크 밸브를 이용하여 이걸 이용해서 로킹회로를 하라 그랬어요 요것도 한번 쳐다볼게요 파일럿 조작 파일럿 조작 파일럿 잘해볼지 포기 이게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다 달아야 되나요? 노킹유라나 보면은 어디다 달아야 되냐면, 나오는 쪽. 전진을 시켰을 때 나오는 쪽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나오는 쪽으로 뺀 다음에 나오는 쪽으로 뺀게 얘가 이제 A로 들어가죠. A로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B에서 나오는 것은 B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P에 들어가야 돼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화살표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걸 보고 지금 실린더에서 나온 게 A로 들어가요. A로 들어가고, A로 들어가고, A로 들어가고, A로 들어가고, 소울 밸브에서 나오는 게, 밸브에서 나오는 게, A로 들어가고, A로 들어가고, 솔레로드 밸브에서 나오는 게, VELVE에서 나오는 게, B로 들어가고, 얘가 P로 들어가고, Z는, Z가 있어요. Z는 뭐냐 하면, 전진할 때, 에서 나온것을 같이 써야되요 이거는 블록이 하나 있어야 되요 블록을 써서 그냥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진할때 나오는거잖아요 전진할때 나오는게 이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전진을 해야되고 블록을 잘 이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로핑대로를 완성을 했습니다 로핑대로 완성은 했는데 동작을 시켜볼게요 동작은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아요 동작은 똑같아요 동작을 잡아줬다는 의미를 들은거잖아요 자세한걸로 일단은 로핑대로 달았고요 트랙을 잘 이용해sels 아 좀 헷갈려지네 살짝 헷갈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저 가나 다 까지 했고 체크밸브를 붙여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파워 유닛의 토출구에 체크밸브를 추가하여 추가하여 구성하셔 체크밸브는 뭐 안당하니까 체크밸브도 이제 이렇게 바로 바로 흡수의 역필이 라벨 라벨이 없습니다 체크밸드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체크밸드가 이렇게 생긴 것 밖에 없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은 이렇게 달면은 기름이 아예 안나와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애매하네요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블록을 여기다가 그 분배기를 하나 더 달아야되요 일단 분배기를 하나 더 달아야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고 이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걸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쉽지 않게 되네요 이렇게 라인에다가 이렇게listed 이거로 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어서 들어왔어요. 아까처럼 반대로 되질 않고 그래서 체크벨브까지 여기까지 체크밸브까지 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정리정돈이 안되서 45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카운트 밸런스 밸브를 다는 것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밸브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건데 그 유지보수에 노킹 회로를 구성하시오 그러면 이걸 달아야 됩니다. 파이럿 컨트롤 체크밸브를 달아야 됩니다. 이 밸브는 항상 유지보수에서 보면 로킹이나 아니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만들려고 구성하는게 있는데 그건 항상 실린더가 후진할 때 전진이 돼서 전진에 있는 실린더에 보면 포트가 두개 잖아요. 앞쪽에 있는 후진을 시켜주는 그쪽에다가 사용을 하는거에요. 반드시. 미터 아웃에 사용을 하는거에요. 미터 아웃.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 마찬가지인데 밸브의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요. 지금 A라고도 있잖아요. A가 실린더에서 온다는거에요. 실린더에서 오는것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죠. 실린더 후진에서 나오는거잖아요. 후진할 때 나온게 여기 보시면 A로 들어가야 된다는거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A에요. A. A에 들어가고 그 솔벨벨벨에서 나오는것을 이번엔 솔벨벨벨에서 나오는것을 지금 여기 보시면 P라고 나와있잖아요. P. P포트에 솔벨벨벨에서 나오는것을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여기서 나오는건데 사실은 A에서 나오는건데 A에서 나와서 이쪽에 P포트에 연결을 하고 여기 보면 Z라고 있죠. Z가 어디서 나오냐면 Z는 전진시켜주는 포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진에서 나오는 포트 즉 이쪽 포트에서 여기 B라는 포트에서 하살표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B라는 포트에서 나와서 Z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러면 얘가 로킹 그죠. 로킹 방지회로 로킹회로라고 하죠. 로킹회로 방지회로는 아니고 로킹회로에 쓰일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중낙하 자중낙하 방지회로를 만들어 볼거에요. 자중낙하 방지회로는 우리가 흔히 해서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쓰면 되는데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쓰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해서 이렇게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와 체크밸브인데 체크밸브를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후진 후진 포트에서 연결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후진 포트에서 대부분 그렇게 써있죠. 압력계를 장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을 흔히 얘기해서 이렇게 분배기 분배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사실은 여기 이제 그 실린더 실린더에서 나온게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거죠. 자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어떻게 하지? 보통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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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릴리포 밸브를 하나 장착을 하고 체크밸브를 여기다 장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죠. 이게 요 자체가 여기가 여긴거에요.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릴리포 밸브에 포트가 포트가 이렇게 연결돼서 얘한테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림을 보자면 그 다음에 체크밸브가 또 있어야 되죠. 체크밸브를 그림을 싹 보면 이렇게 되었네요. 그림이 화살표 방향이 이게 위쪽으로 가는거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체크밸브와 포트가 만나겠죠. 또 포트가 만난 것이 만난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솔밸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이렇게 분배기가 하나 있어야 돼요. 분배기 분배기가 하나 장착이 돼 있어야 여기서 나온 릴리포 밸브에서 나온 거를 하나 연결을 하고 그죠? 릴리포 밸브 이거 포트가 서로 다 연결돼 있는 분배기니까 여기 연결을 해 주고 또 하나 체크밸브에서 체크밸브에서 나온 걸 또 여기 연결을 해 줘야지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합쳐진 게 이 다 합쳐진 걸 솔레로이드 후진이잖아요. 후진 때 솔레로이드 밸브 이쪽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후진 A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만들어진 거죠. 카운터 밸런스 밸브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